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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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있었던 분수대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 경륜장도 있고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주차장에 인용되고 펜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피트니스 피트니스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쿠키스탈장도 있고 우리 지방공단 스포원 고객안내코설탈 민간인거 아니잖아요 부산 탁구장도 있네 자전거도 빌려주네요 엄청난 시설입니다 이 나무 봐라 뭔가 이상하다 이 나무 봐라 뭔가 이상하다 다른게 없잖아 남자네 맹문동 맹문동 꽃이 다 떨어져 있네 대룡나무꽃이 다 떨어져 있네 신비관은 뭐하는 곳일까요? 말 그대로 birth story 탄생의 신비를 밝히는 곳입니다 성문화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성교육센터입니다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